제작진 제작진 뱅 잘하셨어요 자리에 이동하셔도 되요 제작진 유리가 비치잖아 유리가 이렇게 베고 찍어야 돼 수빈 왕복 왕복 얼마라고? 상상은 35,000원 그니까 이쪽으로 오는 게 다 메리죠 바이바이 바다 치는 거 봐 멋있다 바다 냄새 바다 냄새 바다만 나오니까 너무 좋아 빨리 한번 찍어 바다 냄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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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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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